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자들은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이들이 모은 자금은 미화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그 액을 모았다는 유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현주소는 어디쯤 와 있는가? 8월 첫 주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진 유엔 안보리 패널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북한은 2015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최소 17개국의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35차례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탈취 금액은 최대 20억 달러 약 2조 4천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대단한 사업이죠 두 번째 공격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해서 인도, 칠레, 나이지리아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 해커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상화폐 거래소인 유빗 2017년 4월 22일 날 아피존이란 이름의 해커에게 공격을 당해서 비트코인 약 55억 원 정도를 탈취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2017년 12월 19일에 두 번째 해킹을 당해서 전체 자산 19%를 잃어버리고 파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두 해킹 모두 북한 소행이었습니다 셋째, 2017년 이후에만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15건의 암호화폐 거래소 공격이 있었는데 이 중 10건이 한국에 있는 거래소를 노렸습니다 특히 라자루스 그룹으로 알려진 단체는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의 부정적인 영향에 미친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넷째,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금융기관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공격 여부를 추적하기가 어렵고 정부의 감시와 규제가 느슨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재물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가장 최근에는 북한 해크들이 스스로를 주요 근래 플랫폼 업비트 관계인장 것처럼 속여서 피싱 이메일 사기 사건에도 관여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미 연방수사국은 국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의로 해킹을 한 그런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견해는 유엔의 시각과 일치합니다 여섯째, 2016년 일본 17개 지역의 편의점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약 18억 6천만 엔이 동시에 부당인출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북한의 해크들이 주도했습니다 일곱째,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대량 파괴 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조선인민군 정찰총국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고 있는 특수부대가 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깡패국가입니다 깡패국가 깡패국가에게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사람들이 있으니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2019년 4월 14일 영국의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 R-U-S-I, 루스 이라고 부립니다 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격차메오기, 동남아시아에서 북한의 암호화폐 활동 차단 지침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작성자는 미국 재무부 텔레리점 및 금융정보위원 출신 데이비드 칼리슨이란 분하고 금융범죄와 텔리스트 금융전문가인 케일라, 아이제문이 공동 작성한 그런 보고섭니다 북한의 핵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암호화폐 그레스를 공격해서 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째, 북한은 재원이 필요한 집요하고 정교한 사이버 세력이다 계속해서 암호화폐 취득과 개발 방법을 찾는 가운데 초기지만 급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암호화폐 산업을 공략하기 위해서 한층 애를 쓰고 있다 둘째,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광범위한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되자 자금 조달과 이동 및 금지된 재화와 용량 확보를 위해 다수의 기술자를 고용한 다음 동남아 지역에서 지속적인 안보 위협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2019년 3월 유엔안전보장이사의 대북제재위원회가 발표한 또 하나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사이버 범죄와 해킹을 통해서 6억 7천만 달러, 7,610억 원 어차가 넘는 암호화폐와 해외통화를 끌어모았다 유엔 보고서는 지난 4년 동안 특수부대가 외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온라인 전쟁을 일으켜 온 덕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상당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은 이런 정교한 방법을 사용해서 대량 살상무기 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마련하는 한편 명품 등 수익금지 품목 구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다섯째, 동남아는 오랫동안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관련 자금 조달과 제재 회피 활동에 취약한 지역으로 꼽혔다 동남아에서 북한의 여러 네트워크가 자금 조달 활동을 해왔고 유령회사, 에이전트, 은행 내 부정 금융기술을 통해서 무역과 금융 제재를 피해왔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입니다 동남아 내 다수 국가들이 자금 세탁 방지 AML와 테러 자금 방지 CTF 규제가 허술하다 암호화폐 기업과 사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아 국가들은 북한의 암호화폐 관리 활동에 취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유엔 제재가 강화되니까 북한이 만들어낸 외화 자금을 취하기 위한 일종의 신규 사업이 사이버 공격으로 재등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는 깡패 집단으로 볼 수 있죠 깡패 집단하고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앞으로 삶이 또 고단하겠습니까 어쨌든 오늘은 북한의 핵에 관한 두 개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 전달해 드렸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 공병호TV의 공병호TV 공병호TV의 공병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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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